우주의 식량은 뭘로 만들어질까? 비하인드 스토리라서 유튜브에는 공개는 안 됐지만 자연에 있는 사냥에서 카레로 해먹어서 먹어본 적도 있고요. 곰팡이 집에서 곰팡이 옷을 입고 곰팡이 버섯을 먹으면서 살지 않을까? 저는 안 합니다.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인류가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이런 작은 생명체들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물들의 능력이나 특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겠죠. 우주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 생물의 특성이나 능력을 이용한 사례들이 있을까 궁금한데 중국이 했던 좀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창어 시리즈라는 창육선 중에 사홍가가 목련 씨앗을 같이 넣어서 가서 이거를 달에서 발화시키겠다. 이런 실험들도 했었고 식물도 키우고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그 식물이 만든 산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생명체가 살아가고 이 순환이 되는 시스템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한 거죠. 아쉽게도 당시 창어가 했던 실험은 달에서의 일교차가 너무 극심해서 다 얼어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어찌는 못했는데 조금씩 달이나 혹은 화성 같은 우주 공간에서 조그만한 가상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이 생체 활동이 잘 돌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시도들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사에서 마이코 아키텍처 프로젝트라고 곰팡이 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곰팡이로 건축을 하겠다. 곰팡이로 벽돌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발상이거든요. 곰팡이는 재포복의 주성분이 키틴이거든요. 키틴은 곰충, 각각류의 주성분이잖아요. 가볍고 단단하잖아요. 문제는 곰팡이는 산소가 있어야 자라요. 산소가 없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테라포잉부터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온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텐트가 좀 잘 나온다고 그러는데 탁 하면 쫙 펴지고 그런다는데 원터치 텐트. 그런 식으로 두 겹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비닐이라고 제가 그럴게요. 두 겹 안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광합성하는 세균을 집어넣어요. 광합성 미생물 다음에 곰팡이 집어넣어요. 포재력해서. 이중으로. 그래서 지구에서 이렇게 해서 접어서 갖고 가는 거예요. 뭐 달이든 화석이든 가서 펼쳐요. 그리고 물을 좀 줘요. 그러면 광합성을 그 안에서 해요. 산소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곰팡이가 자라죠. 자르면 빵빵하게 안에 한탄이 차는 거예요. 벽돌이 생기네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아주 발휘하는데 또 곰팡이 중에 하나가 클레도스포리움인데 우리말로 하면 가지포자 곰팡이라는 거거든요. 얘가 자라면서 특정 화합물을 내는데 얘가 그게 식물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실험을 해보게 되면 5배에서 조금 더 조건을 잘 주면 한 20배 이상 빨리 자라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에 가서도 오래 향하려면 먹는 것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령재배식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이 곰팡이를 같이 가져가서 빨리 자라게. 성장을 촉진하는 거 이런데도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니까 우리가 곰팡이에 대한 또 다른 면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곰팡이 그러면 인식이 안 좋잖아요. 누가 우리 액션님한테 너는 별명이 곰팡이야 그러면 좋겠습니까? 오늘 지금 듣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푸른 곰팡이도 있잖아, 사실. 되게 비싼 시중에서도 곰팡이 드러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뭐 제배가 해서 배우자나 애인한테 먹는 나이 푸른 곰팡이. 저는 안 합니다. 실망할 것 같은데요. 곰팡이가 약간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는 느낌이네요. 곰팡이 가죽도 있으니까요. 그건 팔아요, 이미 벌써. 곰팡이 가죽, 버섯을 만들어 파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래의 우주 시대에는 곰팡이 집에서 곰팡이 옷을 입고 곰팡이 버섯을 먹으면서 살지 않을까. 제가 너무 나갔나? 그럼 두 분께서는 약간 우주에 데려가고 싶은 생물 하나씩 꼽는다면? 그냥 좀 생뚱 맞을 수도 있는데 우주 화면은 별들이 반짝반짝 거린다는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반딧불이. 반딧불이를 한번 데리고 가면 이 친구가 실제로 우주에서도 반짝거리는 반응을 할지. 근데 사실 이론상으로는 안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로 님은 너무 낭만적이신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가서 저는 효모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효모. 술 때문인가요, 혹시? 아니면 술. 일단 발효로 해서 빵도 만들고. 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술도 만들고요. 그리고 효모 자체가 프로바이오티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급할 때는 먹을 수도 있고 효모를 데려가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빵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우주에서 만든 우주빵. 그러면 닉네임을 우주빵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주먼지 패러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고양이 집사이기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되게 좋은 우주 여행의 친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고양이는 중심을 되게 잘 잡는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중력 공간에 가도 좀 덜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굉장히 잘 말려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 안에 잘 보관해서 또 데려가기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벌레나 미생물의 능력을 한 가지 가지고 우주로 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가져갈 것인가. 저는 일단 김홍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노코코스 라디오드란스 균의 능력을 가져가면 우주방서 마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퀴벌레 능력을 그나마 가져가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퀴벌레가 되면 식량을 최소한으로 어떻게 보면 곰팡이 먹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벽 키운 걸 조금 뜯어먹고 배설물을 곰팡이 다시 먹이고 그러다 보면 바퀴벌레 능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홍빈 교수님께서는? 완보 동물, 곰 벌레 잠자는 능력 힘든데 그냥 자고 있자. 자자 그냥 자자 그래서 딱 정했습니다. 저는 곰 벌레 아 너무 좋다. 환경 안 좋으면 자는 능력 자겠습니다 가서 그냥. 저는 뭐 생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간단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미생물이나 곤충들에게는 지루함을 모르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능력이 장기간에 걸친 우주여행에서는 되게 부럽지 않을까 굳이 여가를 즐기고 컨텐츠를 즐겨하는 이유가 없어지면 그만큼 짐도 줄고 또 외로움도 덜 할 테니까 그 외로움과 지루함을 모르는 능력이 되게 부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결론적으로 세 가지 능력을 합치면 생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주에 만약에 우주 환경에 적응한 미래 인류가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조건은 살 수가 없을 테니까 맞아요. 근데 그 환경이 결국은 지구와 뭐가 얼마나 다를 거냐 하잖아요. 가장 다른 게 일단 중력은 분명히 다르겠죠. 우리가 지금 지구의 중력을 버티기 위해서 뼈 튼튼하고 근육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주인들이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힘들어하고 우주에 머무는 동안 주로 하는 게 운동을 많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거기에 적응한다는 거 산다는 얘기니까 근육 발달이나 이게 좀 약화가 될 것이고 약간 뭔가 길쭉길쭉해지고 호리호리해질 것 같기는 중력이 약하니까 근력이나 되는 게 지구보다는 덜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력이 저가 힘없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질려나 제가 힘이 없어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라나? 내 세상이 오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주에서 생명체가 발견됐거나 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목받는 곳이 있다면? 일단 태양계 안에서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토성의 위성 타이탄이나 엔살라두스 같은 곳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위성이지만 대기도 있고 또 표면에 액체 메테인으로 이루어진 호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꽤 생명체를 많이 기대해 볼 만한 흥미로운 곳이고 타이탄은 별명이 화학적인 동물원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분자들도 많이 검출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려면 단순히 지질학적인, 비생물학적인 방식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타이탄에 또 새로운 탐사 로봇을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들어본 것 같아요. 드래곤플라이었나?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탄의 경우에는 두꺼운 대기가 있으니까 드론 형태로, 비행 형태로 탐사를 하자. 그러면 단순히 바퀴 다른 로버에 비해서 더 넓은 영역을 탐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계 행성들 중에 요새 유명한 곳 중 하나가 K218D라고 하는 외계 행성이 있는데 표면이 전부 다 바다로 이루어진 바다 행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최근에 제임스웹으로 두 번 걸쳐서 관측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디메틸설파이드, DMS라고 하는 성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 성분은 지구에서는 주로 생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아마 생명체 활동이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죠. 다만 아직은 그 스펙트럼의 신호의 신뢰도가 딱 3시그마에 걸쳐 있어요. 물론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100% 5시그마까지는 아니니까 아직은 좀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이슈가 된 이유가 K218D 행성 대기권에서 검출된 DMS의 농도가 지구 대기 중의 농도보다 1000배 높아요. 와 너무 높네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상상력이 나왔는데 이게 어쩌면 한 40억 년 전에 지구처럼 갑자기 막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가설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죠. 이제 지구 약간 시작, 지구 버전 2 시작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관측을 통해서 정말 이게 DMS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시그널들이 겹쳐서 우리가 착각한 건지 이건 좀 규명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외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멀리 있어요 지구에서? 아 이게 그 거리가 150광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150광년? 생각보다 가깝네요. 네. 뭐 그렇게 벌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미래식량, 우주식량으로 곤충도 걸음이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각자 생각하는 이 우주식량은 뭘로 만들어질까? 진짜 설국열차처럼 바퀴벌레 뒷다리 양갱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이 될 것인가? 우리가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도 그렇고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미생물 잘 드시거든요. 근데 사실 미생물이 세포 하나가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핵산도 많고 단백질 엄청 많거든요. 그 하체 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싱글셀 프로테인. 그 세포 하나가 좋은 고단백 에너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파우더로 만들어서 우주에 갔을 때 그냥 먹어도 되고 녹여먹어도 되고 또 배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양도 할 수 있고 키워먹어도 되고 우유에 넣어가지고 타서 먹어도 되고 싱글셀 프로테인 미생물을 동결 건조하는 그런 거는 미래 우주식량으로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접한 것 같아요. 동결 건조하면 가루가 되고 지흥비 교수님께서는요? 우주에서는 사실 미식을 즐기긴 어렵겠죠. 대신에 생존만을 위한 식사를 주로 해야 될 거고 물론 이제 우주 음식의 역사도 보면 초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양제 위주로 아니면 젤 형태의 뭔가 섭취를 많이 했지만 요즘엔 이제 좀 시간이 변하면서 우주인들의 기호도 많이 다양해지니까 또 우주 음식 연구도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관련된 실험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나사에서 컨트롤드 이콜로지컬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한된 가상의 공간 안에 식물을 키우고 또 그 식물 주변에 벌레를 키우고 그 벌레를 또 식량으로 활용하고 이제 이런 시도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는 아니었던 게 결국에 벌레도 키우려면 많은 자원이 들어가거든요. 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주객이 전도돼서 사람을 먹이려고 벌레를 키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벌레를 키우느라 식량이 고갈되는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미생물도 맛이 있나요? 일단 미생물 자체 맛보다는요. 요거트 드셔봤죠. 시큼한 맛 나오잖아요. 게다가 많은 대사물을 내놓으니까 이제 그 맛을 느낄 수 있겠죠. 유산균이니까 산을 만드는 거. 네 유산균. 정부르 님께서는 그러면 우주에서 곤충을 식량으로 개발해야 된다. 개발 부서 이제 수석 연구원이 됐어요. 그럼 이제 본인이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곤충이 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다 보니 그리고 정글에서도 이제 먹을 게 좀 부족하면은 흰 개미를 좀 많이 먹었어요. 사실 촬영 이외에도 실제로 진짜 필요에 의해서 적당한 간식이라고 봐야겠죠. 흰 개미를 100% 식량은 아니고요. 입이 심심하니까 거기에서도 실제로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나무를 먹고 사는 흰 개미들이 나왔네요. 이거 봤으니까 한번 먹어줘야죠. 이런 거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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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개미할키잖아 네 인간계 개미할키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일반 메뚜기 아시죠? 벼메뚜기를 어릴 때 많이 먹었었는데 실제로 그것도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하지만 정말 맛있는 메뚜기 종이 있습니다. 선풀무치라고 적어야 7cm에서 크면 8.5cm까지 진짜 크네요 괴물메뚜기라고 불릴 정도로 이만합니다. 그래서 에어프라이기에 딱 올려서 올려서 에어프라이기에 딱 먹었는데 예상치 못한 맛이 나요. 어떤 바로 호박고구마 맛있어 잘 달하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촬영을 나무늬님께 선물로 드리면 나무늬님께 호박고구마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 네 실제로 그 맛이 나고 이 한 마리만 우연치 않게 났나 하고 네 마리를 다 먹어봤는데 네 마리다 맛있더라고요 남미 쪽에서는 이구하나 이런 것도 식용으로 먹는다고 아 수리넘에서 먹어봤습니다 이구하나? 어떤 맛인가요?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라서 유튜브에는 공개는 안 됐지만 현지에서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식량으로 생각하고 먹어요 심지어 자연에 있는 악어도 사냥해서 카레로 해먹어서 먹어본 적도 있고요 맛은 괜찮았어요? 이구하나? 저의 식재료 안 드셔본 식재료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악어네요 막 이러고 뱀을 가져오셨네요 이렇게 참고로 생각보다 많은 과학자분들이 이 미래식량으로 이 곤충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고기보다 무려 같은 용량 대비 이 단백질 압력이 두세 배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전국에 지는 이 헬스에 빠진 분들이 아시면 러브버그는 사라지지 않을까 아 저는 전생활하고 있는데 맞아요 요번에 러브버그 네 대발생했을 때 제가 성공표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아 네 무려 다섯 배 정도 하 소고기보다요? 네 고담백 고담백 네 러브버그 한창 있는 산 꼭대기 가서 거기서 공수장을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하하하하 입 벌리고 입 벌리고 입 벌리고 바로바로 섭취 하하하하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그 벌레를 식량으로 활용하고 하는 방안들이 꽤 진지하게 우주 식량 분야에서 고민이 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있지는 않아요 음 저도 좀 찾아봤는데 나름 그래도 우주선 안에 실험실 환경이 갖춰져 있을 거란 말이죠 요즘에는 이런 동물의 줄기 세포를 뽑아가지고 줄기 세포의 가장 큰 특징이 계속 분열한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배양육을 좀 배양육 배양육을 쫙 해가지고 고기를 얻으면 저는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배양육도 물론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단가가 좀 셀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싱글셋 프로테인 얘기했는데 이거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클로렐라라는 거 아시죠? 아예 클로렐라를 갖고 가면 얘는 물 만지면 광합성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단백질은 싱글셋 프로테인이라든지 뭐 곰팡이라든지 참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생존을 위한 어 그래서 초창기 우주비행사는 그냥 생존만 시키면 된다 해서 거의 기계 다루듯이 칼로리만 충족시켜서 되게 마티나 이런 거 없으니까 정신 상태를 고려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쵸 그때는 밥이라기 음식이라기보다 연료였죠 그거에 대한 인간이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먹기 위해 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맛있는 그런 것 때문에 네 맞아요 최근에 우주정거장에 올라가셨던 한국계 미국인 우주인이 있어요 조니킴이라고 그분이 사진 찍어서 올린 게 약간 재밌는 게 있었는데 한글로 쓰여있는 초고추장인가 고추장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아 초고추장이면 모든 게 해결되죠 우주정거장에서 고추장 먹는 사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네 오늘 지구 위 작은 생명체들의 놀라운 생태적인 특징부터 이 생물들이 우주 공간에 놓였을 때 흥미진진한 미래까지 우리 모두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또 쓰스톡에 출연하셨는데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거시 세계 매크로 유니버스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작은 세계를 연구하시는 분들 란나 뵙게 돼서 또 되게 너무 신선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주라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것이 많은 공간인데 좀 이렇게 교수님들 얘기도 들어보면서 하다 보니 이 미지행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나와서 특히 옆에 계신 정부로님 말씀 들으면서 스스로를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뭐냐면 내가 저렇게 생물을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해본 적이 있나 싶기도 하고 나름 제가 생각하는 미생물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였나 싶어서 굉장히 힘을 얻고 갑니다 에너지를 얻고 가서 뭔가 불타는 에너지를 느끼는 이 쓰스톡에서 큰 에너지를 얻고 가는 아주 생생한 경험을 하고 갑니다 실질적인 에너지원은 좀 택배로 보내주셔도 네 귀뚜라미 튀김이라고 아니 그.. 충분히 제가 받았기 때문에 뭐 구찌 그거를 개미.. 아니 저기 정기적으로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톡톡!